아 설마 탱기는거 아니겠지 3 2 1 하아 오, 걸렸어요? 빠지세요 빠지세요 넘어왔죠? 넘어왔어요 넘어왔어요 그, 그 로엘 가운데 그거 시간 좀 치워주시면 감사해요 네, 알겠습니다 16조 넘었네 오, 안가요 많이 봐 끝에 왔어요 극댈 체크 부탁드려요 극댈 한 10초요 아, 나 죽었다 아, 개요불해 극댈 20초 스트림이 바꾸시고 떼고 아, 떼고 멧테오 10초 남았어요 멧테오 5초 남았어요 어, 이거 멧테오입니다 어, 이게 뭐였어요? 네, 가만 집에 다치고 싶어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잠시 장난 아니다 아, 멧테오 곧 오감은요? 오른쪽으로 보일게요 맨들어 가지 마세요 아 아 아 아 아 3가지 는 한 번 보고 올려야될까 아르필 늘리야돼 이때 왔어요 감자옥 감자옥 넘기고 감자옥 파운틴이 쿨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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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약간 오른쪽으로 바로 가시고 슬롯을 넣어주세요 각 딜 체크 좀 부탁드려요 네 50초요 걷는 한 10초 남았거든요 발판 왼쪽 확인 좀 해보세요 왼쪽 1번 있어요 네 제가 피라밍도 왼쪽을 뺄게요 와.. 위로 1호 아.. 피라밍을 쳐봐 극때리지 극때리 메테오 바로 오니까 그리고 괴롭히고 상현이 다시 깔아둘 오 어 거 이 때 오 오 오 오 걷는 10초 걷는 빨리 준비해야지 60번 메테오 메테오 왔어요 이번에 걷는이랑 메테오랑 완전히 배추거든요 20초 남았어요 걷는 메테오 20초 전 그때 10초 전이니까 걷는 양쪽을 손하고는 탑 받을 것 같아요 바로 그죠 그냥 넘는 온대자마자 올릴게요 10초 남았어요 그때 지금 운인데 지진 간다고? 아닐까? 어 근데 드럭 걸게 열릴 텐데 걷는 지금 옵니다 위로 그거 빈 num imar 떨어지는 거 SCOTT 떨어 historians 떨어지고 이렇게 peuvent 대척으로 바로 Contact 길에서 Rad 아우 아우 오긴 왔는데 이거 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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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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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집사 1.2.2.2 남집사 1.2.2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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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못 포장 자 은으 올라왔어요 뭐 1데카 2명이서 Czy Pokez 그냥 깰 거예요cop 생전윈 변경하셔야 돼요 네, 음... 계속 빡질하고 있습니다. 빡질 중입니다. 오, 유기인분들은 약간 무림도 빼줄게요. 빡질 넣고 있습니다. 1초도 아시고, 빡질하고 46초 넣었습니다. 빡질 중입니다. 어, 보험 까졌어요? 네. 아니, 그 뭐야. 권능 때 판정이 좀... 반대판정이 되네. 반대판정보. 와. 오오오오오오. 다 왔습니다. 진짜 다 왔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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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오. 온다. 온다. 왔어요? 아 죽었다. curls curls curls.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 으어 아 웃겼다 어 66조 나왔다 개많이 나왔다 와 진짜 너무 빡쎄다 아 소소하게 그러면은 그래도 120인 제일 가 까먹도록 할게요 어 200 가만히 있어요 안 때렸어요 200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깨주세요 아 나이스 나이스 아 게임 안 떴나잉? 아닌가 같습니다 보이질 않네요 아 예 어림도 없죠? 아니 백승님 첫판에 잘하셨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아 저 2패에서 1초 만에 체크할 거 같아요 첫 번째 차인데 아이 괜찮아요 백승이가 못 땅거리고 메그네우스 큐파 아 멘탈 나가지 1패 처음에 잘했잖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 나도 2페이지에 제일 빨리 피가 다 닳아가지고 나도 진짜 위험했거든요 그쵸 근데 3페이지에 하나도 안 껴야 해가지고 진짜 다행히 있어 3페이지에 진짜 집중해서 있어 위험해가지고 3페이지 빡질 좀 했잖아 아 다음은 수 그 다음 데미안 하드 루시드인가요 다음이 아 다행이다 이거 이거 진짜 다행이다 blah blah voz 몸무게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